5 이어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있습니다 아 맞받아 칠 맞고 이긴 합니다 아 네 자 김장원 연속 포인트 선수가 100% 컨디션은 아닌 것 같아요 3대0 김장원 초반 분위기 추도하고 있습니다 자 네트워크 들어갑니다 자 강한 공격 통했습니다 마음을 품고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자 6포인트 안장 김장원도 과감하고 잡고 있는데요 안좋아 보입니다 아 예 걱정이 또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아 맞아요 김장원 6대4의 리드 서브 득점도 한 번 갑니다 7대4 아 과감하게 치고 들어오면 안전수가 당황하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한 번 김장원 예 5대8 안재현 탑스피 벗어납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느낌이 더 많습니다 예 와 못 쫓아가잖아요 자 김장원은 예 자 한 점을 내줬습니다 네 자 안재현은 지금 김장원 선수는 테이블에 바짝 붙여서 예 공격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아 이번에도 나갔어요 아들의 이 성장 누구보다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와 자 달려 그는 쉽지 않거든요 자 테이블도 뭐 와 스코어는 0대2 안재현이 두 포인트 뒤져 있는 두 번째 게임입니다 아 예 서브 득점 아 안재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 베트 맞고 나갑니다 그렇죠 야 김장원 네 상대의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인의 승부가 더 중요합니다 예 굉장히 힘들어요 습기적으로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 그렇다면 김장원 선수 엄청 위약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카운터 택! 축 될 거에요. 자 네틱 걸렸어요. 자 김장환 탑스피 성공! 파이브홀 동점입니다. 자 이제 현대가 핀입니다. 자 김장환 깁숙! 김장환에겐 팀의 승리를 이끌 수 있는 기회가 와 있습니다. 아 네트워프 나갑니다. 디펜스력이 필요합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레티 걸렸어요 안전한 포인트도 도망. 자 거기에 지금 살짝 말려들고 있는 김장환 선수입니다. 아 김장환. 아 김장환. 아 김장환 이번엔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. 아 김장환 이번엔 영리한 플레이였습니다. 아 깊어요. 무리할 수도 없어요 안재현 입장에서. 아 김장환 날려버리고. 아 김장환 날려버리고 맙니다. 예. 자 김장환. 그렇습니다. 자 안재현은 노련하게 경기 운영을 하고 있어요. 예. 그렇죠. 나갔어요. 섬. 김장환. 0대1. 공격이 늙니다. 그렇죠. 자 김장환. 자 김장환. 아 그렇죠. 아 걸렸어요 김장환. 안재현은 본인의 역할을 하고. 마무리하는데 서브 득점 김장환. 과거 디펜스 하는 사람이 조금 더 부담스럽거든요. 그래서 공격을 아마 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. 디펜스 안재현. 네. 자 디펜스의 힘. 필요가 없어요 지금. 네. 잘했던 거 하면 됩니다. 네. 네. 자 이번에. 네. 좋은음. 4대6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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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만들고 본인은 호시탐탐 반격으로 이어합니다. 네. 네. 바로 막. 다시 한번 입증 됐습니다. 잘 섞으면 더 재미있는 플레이를 할 것 같아요. 넷. 네트 맞고 서브 득점 김정원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대9 이번엔 과감했어요 네트 맞고는 1볼 처리가 안 됐어요 안재현의 매치 포인트 그러나 여기서도 바턴을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안재현